개복치는 복어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초대형 바닷물고기로 꼬리지누러미가 있긴 하지만 외형상 꼬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돌출되지 않았다. 몰라는 라틴어로 맷돌인데 쟁반같은 넓은 옆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영어 이름 오션썸피쉬도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몇몇 지방에서는 안진복, 골복장, 깨복장이라고도 하는데 복어과라서 복치에 안좋은 의미에 접두어 개가 붙어서 개복치가 되었다고 한다. 개복치는 견고러류 중에서 뼈대가 가장 큰 물고기로 기록으로는 몸무게 2.2톤 이상 몸길이는 3.3미터가 최고이다. 몸은 납작하고 넓으며 한 번에 3억개가 넘는 알을 낳는데 치어는 성체에 비해 너무나 작고 성체가 되는 개체는 한두 마리에 불과할 만큼 생존률이 낮다. 잡식성인 개복치는 물고기, 해조류, 해파리를 주로 먹는데 다 자란 개복치는 바다사자, 범고래, 상어 외에는 천적이 거의 없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개복치는 온순한 편이며 잠수부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보고도 있다. 개복치는 전세계 온대와 열대 바다에 걸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히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는 식용으로 먹기도 하는데 몸체의 대부분을 먹을 수 있다. 포항지역에서는 껍질 아래 붙은 지방층과 함께 수육처럼 먹거나 묵처럼 만들어 먹는다는데 무미하다는 평이 많다.